박재영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 증권 박재영입니다 벤키스 잘 되고 있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30만 축하드립니다 벤키스도 앞으로 1년 내에 30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이사되는 겁니까 상무? 그 얘기 진짜 너무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채널에 와서도 자꾸 여기서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희 채널은 저희 임원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 아유 그거 뭐 그까이거 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으로 보면 코스닥이 이번 주에는 거의 10%가 올랐으니까 오늘도 장중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는데 막판에 다시 오르면서 시장은 코스피는 0.5포인트 보합이네요 물론 이제 장중에 19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또 한때는 마이너스 18포인트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요즘 변동성 장중 변동성도 크고 일간 변동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막판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퍼센트로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5포인트나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제가 주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볼 텐데 이따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역시 좋지 못했어요 외국인은 2,88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833억 순매도 했습니다 장중의 기관이 2천억 넘게 팔고 있다가 막판에 800억대까지 줄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렇군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328억 순매도 기관이 740억 순매도 개인만 1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오늘 환율은 2원 60전 상승해서 1,230원 9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환율 상승세가 오늘은 2.6원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1년의 조치들 통화수압도 했고 또 국채 갖고 가면 돈 빌려준다는 것도 다 됐는데 그래도 환율이 빠지진 않네요 많이 빠지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지표가 안 좋은데 원화가 초강세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달러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미국은 지표가 좋다라기보다는 신용 리스크, 에너지 기업들이 망하는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모든 관심이 국제유가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워낙 크게 올리다 보니까 와 이게 국제유가만 한 30분 이상으로 회복되면 이번 위기도 좀 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660만 신업자 정권 수가 그 정도 됐는데도 국제유가를 보면서 미국장이 올랐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워낙에 유가가 낮다 보니까 1달러만 올라도 5% 그렇죠 25% 오르긴 했지만 5달러 오른 거거든요 5달러, 6달러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워낙 유가가 저가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게 오늘 영향을 좀 줬습니다 오늘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제 24% 올랐잖아요 유가가 오늘 장중에는 5%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유가가 또 상승 반전했더라고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WTI가 4월물 기준으로요 4월물 기준으로 1% 올라서 25달러, 60센트 어제 24달러, 50센트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또 상승 반전했어요 우리 장중에는 마이너스 5%, 6%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장중 저점 대비해서 7%나 지금 25.56달러 기준가 대비해서 0.95% 오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스닥이나 S&P 선물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유가 상승 방향 움직임에 따라서 또 이것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꽤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걸 압도하는 개인 매수가 나오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렸고요 이번 주 한 주만 보면 코스피는 0.45%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무려 9.6%나 올랐거든요 뭐요? 동학?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학 운동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자기네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이 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였고 업종이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바이오가 치료제 기대감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바이오 시총 비중이 높은 하기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셀트륜 헬스케어가 워낙 시총이 10조 이상이니까 그거 상한가도 나왔고 그거 올라버리면 지수 양량이 엄청 나도군요 보니까 그것도 있고 시카총이 지금 4위로 떨어졌지만 시젠 같은 종목들 떨어져서 4위예요?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말 미친듯이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바이오 스페이스인가 하여튼 코로나 제거하는 약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지금 시총 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총 상위에 제약바이오가 많은 코스닥이 거의 10% 가까이 서울 바이오시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종목 우리 저 딱 나오잖아요 채팅창 넥세알님 집단지성이 정우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에 바이오가 많이 퍼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한 주 동안 보면 외국인이 1조 9천억 팔았는데 개인이 2조 3천5백억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이 판 거네 그렇죠 나머지는 기관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큰 금액을 사지도 않고 큰 금액을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다 종목별로 보면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팔았고 개인은 반대로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런 순으로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점은 이 셀트리온은 테마셋 6천억 블락딜도 포함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큰 물량이 블락딜이 있었는데 6천억 블락딜이 있었는데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천만 배럴 혹은 그보다 더 천오백만 배럴의 감상 가능성에 대해서 트윗을 날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뉴스플로우는 합의한 적은 없다 또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천만 배럴도 그런데 천오백만 배럴을 감상하면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산림살이를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오백만 배럴은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전체 생산한 양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걸 생산을 안 해버리면 산림살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도 1천오백만 배럴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천오백만 배럴이라고 했지 그러면 하루 천오백만 배럴인지 한 달인지 붕기인지 1년인지 이건 모르는 거죠 1년에 천오백만 배럴이 감상입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일간 천오백만 배럴이라고는 안 했지 않느냐 1년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큰 규모니까 그리고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3월 7일 날 합의에 실패한 양이 150만 배럴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150만 배럴 감상하자라고 한 것도 실패했는데 1500만 배럴을 하루에 할 수 있겠느냐 하루에 150만 불 감상하자는 실패해가지고 장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1500만 불 감상하면 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가가 60불에서 100불 가 있겠죠 불기둥 세우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오늘 에너지 기업들 CEO를 만나기로 했어요 CEO를 만나서 트럼프가 그렇죠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망하지 않게 우리도 항공업이라는 이름 지원해 주니까 두 번째로는 감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감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입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경제 쪽이고 오펙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독점에 위반되는 거예요 담합입니다 우리가 담합은 그거잖아요 같은 업체끼리 모여서 야 이거 우리 가격 좀 올려볼래 그렇죠 좀 들생산하면 가격 올라갈까 이게 담합이잖아요 그렇죠 오펙이라는 그거 자체가 담합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경제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오펙과 같이 담합을 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악관에서도 CEO를 만나서 감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늘 장중에는 흔들렸거든요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감산 사우디랑 러시아만 희생하는 감산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국제적인 담합을 이끌어냈다고 자기가 자아자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 초대해서 밥을 주든 차를 주든 뭘 주든 간에 그 부르는 행위 자체가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고 말로 예를 들면 감산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뿐더러 알아서 기여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상태라면 지금 찬물 뜨거운 물 가릴 때도 아니고 어떤 간접업화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구현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이게 정치적인 거라서 굉장히 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거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규제를 풀어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원해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뉴스브론 한번 보죠 거기다가 664만 명짜리도 얘기 한번 해야죠 이 고용도 사실 신규 실업자 수가 2주 만에 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새록비에 이게 미국 노동인구가 1억 6500만 명인데 이거의 6%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면 GDP의 6%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잘렸느냐 아니면 적게 버는 사람이 잘렸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어찌 됐든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죠 이게 근데 다음 주에는 더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 수가 있고요 1트로 복귀 안 하면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고 있어요 실업자들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푸는 이유는 소비가 극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이거 차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 실업자 수 청구권 수 차트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는 거라서 정부도 지금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 수령관은 계좌 정보가 없다라고 해요 600만 명의 계좌 정보가 있어야 돈을 싸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데이터를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걸린다라고 해요 청구하는 홈페이지인가요 다운되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요 계좌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지급 시기도 5월 뒤로 연기가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빨리 소비를 하라고 주는 건데 그런 소비도 이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미국은 역대 지금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는 신규 고용이 마이너스 10만 브린버그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번 주에 실업상 청구 건수가 300만 나오기에는 예상치 150만이었거든요 두 배가 나왔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두 배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밤에 그리고 통계를 전망하는 어떤 지표를 전망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의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지표들이 나와버리니까 그거를 쫓아가기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의 실업자 한 주에 실업자가 660만 명이 생길 거를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미국 내의 코로나의 확진세 그리고 사망자 수의 증가세도 과연 어디 범위까지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사람들 피해서 산속으로 캠핑을 갈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캠핑장이 지금 만석이랍니다 굉장히 조용한 데를 알고 있어서 갈까 하는데 지금 와이프가 또 아프다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호흡기 이쪽은 아니죠 호흡기는 아니고 채에서 호흡기 이쪽이면 미리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걱정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박지영 차님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오늘 저녁까지 포함해서 2박 3일 동안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 가족과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저녁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 새벽에 있기에 Ai bleeding 하나님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